안녕하십니까? 안공기상청입니다. 2023년 3월 16일, 적어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먼저 위성영상입니다. 서해, 강릉지역, 포항지역, 동해섹터에는 중상충은 운전고도 2만피트 이상의 구름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포항지역 섹터에는 운전고도 2천피트 이하의 하충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더영상입니다. 강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10km 이상입니다. 다음은 바람입니다. 육상에는 5노트 이하 불고 있으며, 대상에는 20에서 30노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지상 시정 예상도에서는 가시거리 10km 이상 예상됩니다. 오늘 착빙은 낮 12시까지 동해 남동부 섹터 보통 착빙 예상됩니다. 난류는 남해안지역 3천피트 이하의 보통 난류 예상되며, 국지적으로 심한 난류 예상됩니다. 오늘의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강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적어도 보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동해 중부 섹터 3천피트의 구름이 있겠으며, 포항지역 섹터에는 낮 12시까지 5천피트까지 구름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주요기상입니다. 중국 산동 반도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16일 적어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